반갑습니다. 오늘은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벌판에 큰 코끼리와 작은 코끼리가 유유히 거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판에 분무기를 뿌려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장비의 색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이용해서, 맑은 물을 먼저, 이런 맥붓을 이용해서, 넓은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 초록색 부분은 마른 다음에 다시 더 겹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옅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드라이게로 살짝 말린 다음에 코끼리 부분을 발색인 느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뼈가 있는 부분을 잘 포인트로 하셔서, 태어나온 부분은 조금 진하게, 들어간 부분은 좀 흐리게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눈 부분은 일단은 하얗게 남겨두시고요. 다시 진한 색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옅은 색으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 색은 갈색을 띠는 코끼리의 색을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주름이 많기 때문에 갈피를 이용해서 물기가 살짝 작은 갈피를 이용해서 거친 피부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뼈를 중심으로 해서 튀어나온 부분은 진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해주시면 코끼리의 특징을 더 표현하실 때 좋으십니다. 뼈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짙게 들어가시고 붓의 뒷면을 이용해서 넓은 부분을 하시면, 눕혀서 이렇게 하시면 옅은 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종이 크기가 좀 커서 접시 부분에 썩는 게 찍히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림 위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이 부분이 말랐기 때문에 풀 안쪽으로 다리가 들어간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기 전에 연결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물감이 부족하면 다시 만드시면서 더 색깔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도 뼈가 있는 등 부분에 먼저 짙은 색으로 들어가고요. 공간을 표현하실 때 하얀 부분을 살짝 남기셔도 됩니다. 공간을 표현하실 때 하얀 부분을 살짝 남기셔도 됩니다. 1단계로 옅은 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옅은 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옅은 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르기 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 부분은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옅은 색으로 주변을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코 부분, 상하 부분을 하얗게 남기시고요. 이 색에는 갈색의 먹을 살짝 섞어서 조금 가라앉은 갈색을 표현했습니다. 눈이 들어가는 부분은 살짝 옅은 색으로 연결을 했고요. 다시 이제 귀 부분을 들어가실 때 또 먹이나 끝부분의 먹 같은 걸 섞어서 조금 선명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귀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귀 부분을 하실 때는 발목의 느낌을 많이 표현하실 수 있겠죠. 면적이 크니까 물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물감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 귀 부분은 조금 먹으로 당조를 해봤습니다. 이쪽 귀 부분도 어느정도 말랐을 때 다시 먹을 들어가서 더 선명한 느낌을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몸통 물도 천천히 책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르기 전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큰 코끼리는 먹의 느낌을 좀 더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뼈가 있는 부분에 짙은 색을 먼저 들어가고요. 연결되는 부분은 붓을 눕혀서 옅은 색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색깔들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린 다음에 상세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코에 주름을 들어가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갈피를 이용해서 질감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입 부분 주위에는 주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름을 들어가주세요. 뼈가 있는 부분에는 옅은 단목으로 자리를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손을 그으실 때는 같은 굵기의 손보다는 손의 굵기를 조절하셔서 변화를 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상하 부분도 선을 들어가서 더욱 더 선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 부분도 선을 들어가서 더욱 더 선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느낌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수채화나 유화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변화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의 선을 그을 때 색상의 차이를 통해서 변화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굵기의 변화를 통해서 풍부한 느낌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을 때마다 먹물을 찢거나 덜 하면서 빼주면서 변화를 표현하면 더욱 풍부한 느낌이 됩니다. 멀리 있는 부분은 조금 옅은 색으로 거리감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코끼리도 코 부분에 무늬를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주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도 묶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붓을 옆면을 이용해서 그리는 선들이 많아요. 뼈가 있는 부분에는 선명한 선으로 그어주시고요. 다시 사이사이에 먹물을 더 더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강조되는 부분들은 선을 조금 진하게 그어주시고요. 오른쪽 선과 왼쪽 선을 그을 때 문담을 다르게 해주시면 더욱 풍부한 표현이 됩니다. 등 부분에도 앞부분 다리에도 다시 한번 먹물을 이용해서 성에 들어가 주시고요. 굵은 굵고 얇은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물을 이용해서 다시 강조하실 부분들은 강조하셔도 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흰과 지혜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코끼리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열심히 또 미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